여러분 안녕하세요. 연합대학교 축산계열 교수 김은지입니다. 저희 연합대학교 축산계열은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축산 자원을 개발하고 스마트 축산을 지향하며 축산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경영에 이르는 질무 교육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축산 경영인 또는 축산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저희 연합대학교 축산계열은 스마트 축산, 낭농안우, 양돈양계, 축산산업 전공이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 전공은 취업, 진학 및 창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선택하는 전공으로 축산 전 분야에 대한 이론과 기술을 채득할 수 있습니다. 축종별 사양관리, 번식 관련 기술, 축사시설 및 환경관리, 가축질병관리, 경영 및 축산물 유통 등의 이론과 실물을 교육하고 있으며 ICT 융복합 등 첨단축산 교육을 실시하여 미래축산을 선도할 축산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낭농안우 전공은 고품질 우유 및 목장형 유제품 생산과 한우 고급력 생산 기술을 습득하여 조소와 한우 생산에 최고축산 경영에 관한 기술을 습득합니다. 조소와 한우의 사양관리, 번식, 계량, 질병, 시설 환경, 가공, 유통 및 경영에 이르는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현장축산 전문가를 양성하여 축산 전후방 산업의 창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양돈양계공은 고품질 돈육 생산,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 및 닭고기 생산, 그리고 유통에 관한 기술을 습득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동과 양계의 계량, 번식, 생리, 영양, 질병, 사양관리, 시설 환경, 유통, 경영 등 다양한 교과목의 이론과 실물을 통하여 현장축산 전문가를 양성하여 축산 전후방 산업의 창취업을 목표로 합니다. 축산 산업 전공은 축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및 축산 경영인 그리고 귀농 귀촌을 위한 전공으로 금요일, 토요일, 주 2일 수업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전축종의 생산, 가공, 유통 및 경영 전반에 이르는 이론과 실물을 겸비한 축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암대학교 축산 계열은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농립축산식품부 지원, 농대영농창업특성화사업 운영학과로 선정되었고 스마트팜 융합 전공반 운영,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상사업반 등을 운영하고 시대 흐름에 맞추어 실무 경험과 데이터 기반의 정밀 스마트팜 실현을 위한 현장실무 전문 교수와 스마트팜 실습 시설을 고루 갖추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로는 LG계열사 및 관계사, 대가축 및 중소가축농장 경영인, 축산물 유통업, 축산직 공무원, 농축협, 사료회사, 동물약품회사, 축산물 유통업회사, 유육가곡회사, 도축검사원, 축산물시설환경회사, 가축방역사 등 축산업의 전후방산업에 창취업을 합니다. 주요 자격은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사, 축산기술사, 가축인공수정사, 식육처리기능사, 유통관리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연합대학교 축산계열은 여러분의 미래 꿈을 함께 설계하고 대한민국 축산발전에 함께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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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